그래서 이거는 여러분 기사를 보실 때 돈 되는 기사가 있고요. 돈이 안 되는 기사가 있거든요. 이 기사는 제가 볼 때는 여러분 몇 억의 가치가 있는 기사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분산제 적용 단지가 아니라 분양가 상한제 적용 단지라는 얘기는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분양가가 나오는 단지잖아요. 그런데 원자재값 상승이라든가 금리 인상 등으로 분양가가 계속 오르고 있는 추세예요. 이제 그래서 올해 청약 경쟁률 탑10인데 보시면 경기도 화성시의 동탄, 레이크, 파크, 자연엔, 이편한 세상 같은 경우는 240대 1이었고요. 인천, 서구 같은 경우는 검단신도시, 롯데캐슬, 117. 그런데 이게 보시면 이게 최대의 경쟁률이에요. 최고 경쟁률. 그런데 이제 이 중에 타입에 따라서 경쟁률이 좀 더 낮아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거는 경쟁률이 이렇다 하더라도 실제로는 한 10대 1 이렇게 되는 것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만 보고 여러분 청약이 포기하실 건 안 될 것 같고요. 실제 올해 서울을 제외하고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경쟁률을 기록한 상위 단지가 10곳 중 9곳은 모두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단지다. 왜냐하면 그만큼 가격이 인기 비결이 분양가가 낮으면 수요가 몰릴 수밖에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이것도 맞는 얘기예요. 그럼 어디냐. 운미건설의 이천시 중리택지개발지구 이천 이런 거는 저는 안 봤어요. 여기보다 더 괜찮은 입지가 저는 여기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여기가 더 서울권이기 때문에 경기 고양시 장안지구 2블록에 비 2블록에 분양가 상한제까지 적용된 단지가 나온다. 제외건설이 시공하는 고양, 장안, 제외풍경제다. 그래서 이게 3차편 단일평형으로 하고 일부에서는 영구 한강조망이 될 수도 있다. 왜냐하면 이게 한간면은 가깝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그다음에 그 외에도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라든가 경기 화선시, 동탄신도시 이런 것도 분양 예정이다. 그다음에 오산세교파라곤 이런 것도 분양할 예정이다. 그래서 이 기사 안에서 여러분 저 같으면 청약통장이 있고 그런데 요즘 청약이 다 풀려서 요즘은 다주택자들도 청약이 가능한 단지들이에요. 예전에는 이게 다 무주택 세대주만 가능한 단지거나 아니면 1주택 세대주만 가능한 게 있는데 지금은 세대원도 청약을 넣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거 한번 참고해서 한번 연구해서 한번 넣어보시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보고 요즘같이 좀 약간 경기가 불확실성에 있고 좀 이렇게 집값이 막 오르지 않을 때 이렇게 분양가 상한제로 사는 아파트 청약 당첨되는 아파트들은 저렇게 크게 리스크는 없기 때문에 이런 거는 충분히 좀 관심 있게 해볼 만하다. 그리고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리기는 딱 어려운데 저는 이 중에서 두 단지는 무조건 넣셔야 돼요. 두 단지. 아, 그래요? 네, 네. 아, 답안지가 있구나, 여기. 네, 네. 그래서 무조건 넣으시면 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도 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런데 제가 단지를 언급하면 안 되는 게 또 이제 그렇게 되면 시장에 좀 왜곡이 날 수도 있고 사실 이거 방송에서도 할까 말까 하다가 방송에서 얘기하면 또 시장에 좀 왜곡 효과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이런 건 참고해서 이제 여러분도 청약 통장 한번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이런 스타일로 투자했던 지난 네, 네, 네. 그것도 말씀드릴게요. 이력을 좀 말씀해. 그것도 말씀해. 네. 그런데 여기 댓글이 재밌다. 미안하지만 가고 싶은 곳이 한 군데도 없다. 이렇게 댓글이 되거든요. 따봉 하나 있습니다. 따봉. 그러니까 항상 이런 댓글 하고서 댓글을 보잖아요. 뭐, 긍정적인 내용이 없더라고요. 거의 100%예요. 악플이 100%인 것 같아요. 여기다 댓글 다세요. 미안하지만 사고 싶은 곳이 두 곳이 있다. 실제로 저도 지금 마음 같아서 저도 넣고 싶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보면 저도 이제 다주택자긴 한데 이런 게 자꾸 보이니까 또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투자를. 안 할 수가 없고 하는데 저는 이제 최근에 당첨된 게 6개월이 안 돼 있기 때문에 1순위가 안 돼요, 아직. 그래서 이제 내년 2월인가 그때 이제 1순위가 되기 때문에 이제 그때 이제 또 저도 또 이런 걸 노려볼 수 있는 거죠. 한번 프레니티비에서도 얘기한 적 있는데 주문 S클래스 이건 이제 2년 전에 이제 어? 이름이 예쁘다. 초롱꽃. 네. 근데 여기가 분양가가 아마 4억대였어요, 4억대. 근데 이제 이때 경쟁률이 그렇게 높지가 않았어요, 이게. 경쟁률이 아마 한 3, 4대 1? 이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당첨이 이제 됐던 부분이었고 왜 그때 당시에 이걸 하셨어요? 이 많은 단지들 중에? 그래도 이제 GTX 노선이 좀 가까우니까 GTX에 어디예요? 이쪽에 공사 중이잖아요. 이쪽에. 네. GTX에 공사 중. GTX에서 가깝기도 했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청약으로 이제 당첨이 됐고 그리고 사실은 그 이전에 여기 이제 힐스테이트 운정 있지 않습니까, 이거. 네. 이거 제가 이제 많이 추천했던 단지이고 이때는 이제 거의 무피거나 피를 분양권 상태로 살 수 있었거든요. 피가 그때 한 2천 정도 붙었어요. 2천 정도. 2, 3천. 2, 3천. 그런데 이게 여기도 분양가가 이게 3억대였을 거예요. 3억대. 그런데 지금 거의 34편 기준입니다. 지금 한 7억 정도 하죠. 7, 8억. 이게 한 장 때는 8억까지 갔다가 아이고. 힐스테이트 운정, 센트럴프루. 여기는 이제 이게 제일 메인이잖아요. 운전신다시 아이파크. 이제 운전 센트럴프루죠. 운전 힐스테이트 운정. 그런데 이제 이 단지들이 당시에 다 미분양이거나 분양가가 굉장히 낮았었어요. 여기도 뭐 한 다 3억대. 3억대였으니까. 2배씩 올려고요. 다. 따블 따블 따블. 따블. 운전신다. 아이파크. 그런데 여기는 이때만 아이파크는 그래도 좀 경쟁률이 좀 있었어요. 여기는. 이때. 그런데 사실 운전센트럴프루조나 운전 힐스테이트 운전 이런 거는 다 미분양이었다. 그 당시에. 초창기였으니까. 그리고 여기가 이제 또 맨이 된 이유가 아무래도 gts가 여기가 a가 이제 이쪽 정거장이 생기면 아무래도 이제 이쪽에서 다 가까우니까 가까우니까 이렇게 됐던 거고. 그럼 이 3개 중에 위에 거 힐스테이트 운전을 하신 이유가 있으세요 특별히? 그때 이제 그 당시에 아마 이게 아마 힐스테이트 프로지원은 이제 좀 더 먼저였고 이때가 이제 그때 입주장 때였거든요. 입주장 때. 그러니까 입주장 때나 아니면 그 전에. 네.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입주장 때 가격이 좀 저렴했기 때문에 그리고 입주장 때는 가격이 좀 이렇게 던지는 매물들이 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입주장 때도 피가 그렇게 안 붙었었네요. 그렇게 많이 안 붙었었던 것 같아요. 네. 안 붙었어요. 입주장 때. 최근에 그 우리 회원분들 그냥 뭐 얘기하자. 여기 제일풍경채 그란퍼스트라고 이 단지도 지금 올해 이제 내년에 1월에 입주하거든요. 그런데 여기도 피에 지금 많이 안 붙어있더라고요. 지금. 여기는 안 나오는. 여기는 가격이 안 뜨네요. 여기 보시면 이런 데는 피가 한 2천 정도? 2,500, 3,000 정도. 그런데 여러분 어떠세요? 물론 여기가 좀 외지긴 해요. 보시면 힐스테이트 더운 적만큼만 아니지만 그래도 또 외지긴 한데 이쪽 구축들도 사실 다 지금 한 4억대, 3, 4억대, 5억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여기가 지금은 좀 지금 제가 볼 때는 좀 저평가 구간이에요. 지금 현재. 가격이 저 싼 편이에요. 싼 편. 왜냐하면 여기 25평이긴 하지만 뭐 3억 5천이면 나쁘지 않다고 보시면 돼요. 이런 거 P 이런 거 700 이런 것도 나쁘지 않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입주장이기 때문에 좀 가격이 하고 좀 싸다. 가격이 좀 눌려있다. 가격이 좀 눌려있고 입주장이기 때문에 그렇고. 그다음에 또 이런 것도 있어요. 뭐냐면 지금 좀 안 움직이니까 사람들이. 안 움직이니까. 그런데 어쨌든 잔금을 치러야 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때요? 그 잔금을 치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현금이 흘러야 되기 때문에 이제 좀 가격을 좀 내려놓는 거죠. 그럼 전세는 얼마입니까? 전세 한번 볼까요? 한번 봐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또 실투자금을 고민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 한 7, 8천이면 가능할 것 같아요. 전세가 한 2억 2천 잡으면 2억 3천 잡고. 아까 30평이 한 3억 정도, 3억. 한 1억 정도 내외? 1억 내외? 1억 내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전세가 한 2억 4천을. 5구 타입. 5구 타입 기준으로. 그러니까 25평 기준으로. 제가 볼 때 이거는 지금 굉장히 저평가 상태예요. 굉장히 저평가 상태다. 그래서 이런 거는 나쁠 것 같지 않다. 전세가 2억 2천이고 매매가 아까 얼마였다라는. 분양가 자체가 높지가 않아서 3억 3천 정도 하면 한 1억 정도 있으면 될 것 같네요. 1억 1, 2천? 3억 5천 잡으면. 이런 것도 나쁘지 않다. 가격적인 면에서. 왜냐하면 이제 이런 데가 다 6, 7억 정도 하지 않습니까? 왜 얘만 싸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입주장이고 입주장이고 입지가 조금 이제 좀 약간 좀 떨어져 있는 면이 있고 아직은 여기가 지금 아직은 저도 아직 안 가봤거든요. 약간 어수선할 것 같은데요. 지도만 봐도. 지금 약간 횡할 거예요. 이거는 이제 최근인가? 아니 이거는 최근 아닌 것 같아요. 옛날 것 같아요. 이거는 지금 다 완공이 됐을 테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거를 이렇게 좀 횡할 것 같고 주변이 좀 횡할 것 같아요. 제가 안 가봤는데 아직은. 그런데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투자는 언제 해야 된다? 이럴 때. 횡할 때 해야 돼요. 그때 위례 오베리스크. 맞아요. 가격이 반영이 다 안 되는 거니까. 그랬던 게 있죠. 맞아요. 그리고 제가 운정 신도시가 지금 또 타이밍인 게 제가 그때 한 번 말씀 드렸잖아요. 그 동탄. 동탄이 GTS 뚫리면 뚫리면 이제 팍 오를 거예요. 20억. 뭐 이제 큰 평수는 이제 그렇게까지 갈 것 같은데. 그런데 운정은 상대적으로 많이 안 올랐다고 말씀 드렸잖아요. 그런데 어차피 이제 GTS 뚫리면 삼성료 가는 건 똑같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그거 개통되고 또 마저 이제 이어지면은 저는 충분히 메리트는 있다고 봐요. 제가 가만 보니까 잘못 배우고 있는 거예요. 잘못 배우는 것 같아요. 잘못 배우는 것 같아요. 부동산은.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어떤 강사들은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입주 물량에 따라서 중요하다고 입주 물량이. 그런데 제 일 한 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입주 물량이 막 늘어나는 지역은 투자면 안 된다고 얘기해. 그게 정설로 굳어졌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따지면 마곡지구 초창기 때 투자면 돼야 안 돼요? 입주 물량 많은데? 안 돼요. 그럼 마곡지구 그때 초창기 때 투자면 다 바보잖아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다 올렸잖아요. 위례 신도시 때 입주 물량 막 많을 때 그때 투자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느 순간 매매가, 전세가만 보고 갭 투자 위주로 하다니까. 왜냐하면 입주 물량이 많아지면 전세가가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여럿이 한 사람들은 문제가 되니까 아마 그 입주 물량을 보자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제가 그때 말씀드렸듯이 전세가가 낮더라도 그 대출을 받아서 월세로 세팅하는 방법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걸 막 진짜 10개, 20개 살 게 아니면 사실 그 타이밍에 전세가 좀 높다 하더라도 들어가는 게 나중에 보면 더 가격이 더 많이 오를 수 있거든요. 상승 여력이 훨씬 더 커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개투자하는 거는 뭐냐면 아주 최소 자금으로 내 돈 500만 원, 천만 원 넣고 그 돈을 10채를 하다 보니 입주 물량이 많으면 폭탄이니까 들어가면 안 된다는 그런 논리인데 애당초 그런 투자를 안 하고 어차피 한 채, 두 채 투자할 거면 굳이 입주 물량이 많은 거를 들어가는 것도 나쁘진 않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오히려. 기회가 있을 수 있고. 그거를 따지다 보면 기회를 다 놓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입주 물량을 따지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이렇게 입주 물량이 많다 하더라도 수요가 또 차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잠깐 언뜻 봤는데 저희 누구지? 부룡님이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하나 미사 쪽에서 입주 물량이 많으면 구리에서도 넘어오고 강동에서도 넘어오고 다 넘어온다니까요. 쇼츠도 올렸더만요. 마찬가지로 이게 신규가 공급이 딱 되잖아요. 그러면 공급이 좀 많아도 수요가 더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입주 물량 때문에 투자 못하겠다? 저는 그거는 그러면 또 하나의 기회를 놓칠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아요. 그렇게 따지면 입주 물량이 많은 지역은 그런 데는 기회를 놓칠 수 있다는 얘기죠. 실제로 제가 옥중신도시 같은 경우에도 입주 물량만 많을 때 오히려 그런 데가 더 기회가 될 수 있고 전세 가격이 낮아도 대출을 좀 활용해서 투자하는 것도 좀 나쁘지 않다고 판단해서 실제로 저희 회원분들도 투자를 하셨어요. 최근에 불과한 5, 6개월 전에 그런데 지금 다 올랐단 말이에요. 한 8,000에서 1억 정도. 그래요? 요즘 같은 시계도? 요즘 같은 시계도 올랐어요. 그런 타이밍만 잘 노리면 투자할 때 전혀 어려움이 없는 거죠. 투자할 때. 그런데 그런 거를 사람들이 너무 잘못... 제가 최근에 강의를 저도 좀 하다 보니까 너무 잘못된 상식들만 있는 거예요. 다 그 얘기하죠? 이거 입주 물량 때문에 리스크 있지 않나요? 다 저한테 질문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입주 물량이 많으면 이런 거 투자하면 안 되는데 저는 오히려 그럴 때 기회를 많이 봐서 또 수익도 많이 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모든 법칙이 다 동일한 것도 아니고 이게 법칙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는 게 계속 변하는 거예요. 시장에 따라.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개투자 관련해서 제 책 한 번 봐보세요. 2009년도에 제가 썼어요. 전세가 비율이 높은 곳에 투자한 게 유리하다고 그렇게 따지면 2009년도에 제가 전세가 비율을 높이는데 투자해야 된다고 주장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저는. 2009년도에. 그런데 제가 요즘은 그런 얘기 안 하잖아요. 왜? 지금은 또 트렌드가 바뀌었으니까 전세가 높은 데 물론 투자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데 또 다른 방법으로 투자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 있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엄밀히 말하면 저도 전세가율 높은 거 개투자의 어떤 초창기 멤버 중 한 명인 거죠. 엄청나게 빠른 사람이죠. 저는 2009년도에 이미 그거를 깨닫고 책까지 썼은 사람이기 때문에 30살 지자인 10억을 벌다라는 책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다 나와 있어요. 주가 수익 비율과 전세가율을 비교하면서 제가 쓴 내용이 있거든요. 비슷하다고. 그러니까 주식은 주가 수익 비율 퍼어를 보고 저평가, 고평가를 판단하지만 전세가를 보고 저평가, 고평가를 판단할 수 있다. 물론 그것도 어느 하나의 척도에 대해서 맞는데 그거에 너무 매몰이 되다 보니까 완전 이거를 무한 확장한 거예요. 무한 확장. 그리고 그거를 어느 순간 전세가율 비율을 너무 이것만 강조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다 거기에 교육을 받다 보니까 다 매몰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전세가율 비율에 따라서 투자를 할지 말지 결정하는 거예요. 그 외에 다른 요소들도 정말 많은데 다른 기회들도 많은데 안타깝다는 얘기죠. 그런 부분이. 그렇기 때문에 더 기회를 놓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 기회를 놓칠 수 있다는 얘기예요.